이런 신앙이 있어야 땅에서 여러분들 바울 선지자를 분받고 전광 목사님을 분받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고 간다. 눈물을 흘려봐야 한다. 그분은 다시 오셔서 많은 분을 자체에 복종시킵니다. 언젠가 주님 심판으로 오셔서 다 가슴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영광의 몸에 형태와 주의도 홀연히 변화가 돼가자. 영원히 눈물신 삶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.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소에 그거 하나만 끼워줘 말이야. 그런데 목사들이 인지스러우고 있어 지금. 자 목사들 보세요. 목사들의 목표가 뭐냐. 한국 기독교 장소에 기장축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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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말하면 HCK여 기장도 가지고 HCK여 거기 중간에 중간에 뭉쳐있는 사람이 통합축여 지금 2000년까지 2023년까지 한반도 보여 총전선을 이끌어야 해 목사들이 2023년도까지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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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. 우리가 군대가 돼서 올해 2023년도까지 승리해야 합니다. 승리해야 합니다. 문재인 좀 보세요. 단척인지 아닌가요? 북한 정부를 건립한 4명까지 아까 4명.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기준을 바꿨어요. 침묵 4명에게 소문을 줬다. 이 침묵 4명은 그 밑에도 내려가. 크게 뛰어. 4명은 북한 정권 수립을 수립하는 데 기여인 타란다. 문재인 간첩새끼가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유공자라고 서울 했다 이거야. 북한 정부를 수립하는데 대한민국 다 끝났어요. 이런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기서 헛설 경우 뭐하냐고. 이런 얘기 강당에서 하는 게 현대 말씀대로 이거되는 거 아닙니까. 이게 정말 성경구절을 풀이해지는 거란 말이야 설명을 이 땅에서 일어난 놈들을 저나 몰라 저나 몰라. 열 받아 열 받아. 약속 높이는 거.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끔찍한 이런 상황에서 내뱉해온.